우리 형이 그쪽은 말 좀 통할 거라더니 아닌가 봐? 말이 좀 짧네 도인봉 경사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건 의원님이지 그쪽이 아니잖아 우리 계급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종종이라는 게 전혀 없네 우리 형들의 모임에 쏟아지는 눈빛이 Freezing cold dust 사과하고 가라니까 쟤 그쪽이 정말로 Your precious blood I'm not sorry I'm not sorry I'm not sorry We don't play by the rules